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우현식 의원 추미애 당선일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죠. 이변이다 이런 반응 나옵니다. 두 부분 패널과 함께 좀 자세히 좀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현식 의원의 당선 소감 또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선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 유력했다 이런 전망이 진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는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 노 교수님께서는? 다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점심시간쯤에 있던 것 같은데 속보 나오는 거 보고 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고. 제일 놀란 건 추미애 당선인 본인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글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당선인들, 20대 국회를 구성할 그런 의원들이 추미애 당선인 본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모르겠어요. 반감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센 것 같고 비호감 내지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생각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글쎄,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잠재적 출마자들 다 주저앉히고 단독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원식 후보까지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래서 단독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내세워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너무 지나친 어떤 명심 일변도에 대한 반발도 좀 있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원식 의원이 의장으로서 충분하지만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을지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맡으면서 의원들하고 계속 접촉해오고 또 이번에도 선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반면에 추미애 당선인은 그걸 하지 않았고 당선될 걸 믿고 그런 점도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의원의 능력,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의 비호감, 그다음에 사전의 정지작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가겠다 이렇게 반발하기까지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경선 결과를 놓고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런 개혁적인 사람들이 왜 추미애가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오히려 또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 경사를 보면서 아직 민주당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항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어휘추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언론의 프레임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워낙 좀 강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부각이 됐고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이 서는 측면에서 당심에서는 확실히 추미애 전 장관을 확실하게 밀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장 선거는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더 좋을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인과 관련해서도 어떤 분이 더 좋을지 여러 가지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과유불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너무 명심에 너무 의지한 거 아닌가. 또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됐을 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우원식 의원을 좀 더 많이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다 명심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래도 의원들, 중진들 생각에서는 좀 안정적인 걸 이런 걸 생각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예상 밖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런 전망을 하면서 최근 당 상황을 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지금 당 상황과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신 건데 정성호, 조정식 두 후보가 출마했다면 추미애 후보는 결선에서는 못 갔을 것이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평가,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추미애 당선인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좀 보류하도록 하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우려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하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헌법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 선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완전히 1인 체제가 공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원식, 우원 당선이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뭡니까? 다 모두가 1인, 다 개인적으로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어떤 맡긴 결을 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원식 의원의 국회 의장 후보좌직 의자는 아니고 후보로 당선된 그 결과를 놓고 민주당 전체라든지 또 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주적인 당 운영에 본인들이 하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런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태 전 사무총리의 황제 모시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 이 대표 중심의 친명계 단일 대우, 균열이 생겼다. 또 이 대표 연임론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체제로 가는 것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원식 의원이 비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웠고 서로 간에 형님 동물 생활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됐다고 해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당심에서 즉 당원들이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워낙 추미애 의원을 밀었었는데, 당선자를 밀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시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도부에서는 너무 친명 일극체제로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 좌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당이라든가 일극체제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퇴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는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적인 절차로 경쟁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건전한 신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전한 신호로 나왔다고 하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안 될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어요. 지지층들한테. 그러니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당원들에 대한 눈치를 좀 덜 받았는데 요즘 당원들이 굉장히 세력화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의 규모가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하고 지난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민심 50, 당원 50이잖아요.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거의 다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힘이 세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또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중심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좀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첫 시험대 22대 국회의원 구성, 이걸 겁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요구와 여당의 협치, 여기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할까요?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될 텐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모든 의장 후보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2002년도에 국회법 20조 2에서 기본적으로 탈당하도록 의장은 그렇게 규정을 한 이후로 잘 운영돼 왔습니다. 의장이 그래도 단순히 무슨 아까 우원식 의원도 그랬죠.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사회자입니까?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 역할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합리적 의사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 구성에서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한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는 법사위와 운영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함께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원내대표끼리 물론 만나서 결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좀 중재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원회는 야당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당 1대.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법사위는 야당이 맞고 또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속 이런 걸 관할하니까 여당 몫이다. 그것이 계속해온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또 여러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관행을 이제 되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 조정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계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죠.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잠행을 깨고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함께한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를 향해서 외교 석상에 나아가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외교 행사는 또 해야 되는 게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진행되기 어려운 듯한 모습으로 대통령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앞서서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라도 이제는 이 갱건이 여사에 된 것들을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털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외국 정상과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국가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거철만 되면 마치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국격도 떨어지고 국민의 어떤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 또는 국민의힘이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털고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맞는 어떤 자세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이 감노들박 이어지고 있죠. 등판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과 김영우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지금 사실이 있는 상황에 이 장동혁 의원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 발언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민심이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처음에는 뭐 이번에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그런 얘기가 컸거든요, 목소리가.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자꾸 이제 어떤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가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글쎄 장동혁 의원은 지난번에 사무총장을 맡기는 했지만 반드시 혹 친한계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것들이 있던 당내 분위기를 일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죠. 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결정할 문제고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그리고 그것이 민심에 맞는 것이면 당선될 것이고 민심에 맞지 않는 것이면 떨어질 것이고 그런 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좀 비대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게 지금 만약에 룰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당대의 룰, 지금 당신 100%인데 민심과 당심을 일부 반영하고 바꿔야 한다면. 그럼 빨리빨리 지금 스케줄을 잡아서 룰을 개정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면 사실 못을 받고 그다음에 언제 전당대 개최하겠다. 이래서 빨리 등판할 사람들을 대표 출마 선언하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빨리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갑론을 방만 나오게 뭔가 비대위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게 좀 비대위가 무슨 혁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관리만 하라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도 좀 비대위가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반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앞서서 친윤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불출마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들이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친윤 핵심 이철기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기류가 바뀐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기류가 좀 바뀌어 보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기자회견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바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한다면 변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과 맞짱을 떠서 뭔가 수직적 당장관계를 수평적 당장관계로 바꿀 만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점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소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친한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난 갈등은 더 돋보여져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도 약간은 자유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경선 룰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정사실화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의 반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친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좀 완화됐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분만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부분도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이렇게 기대하겠다는 것은 당의 미래가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장 일이 굉장히 한강하신 모양이에요. 모든 일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시고 대구시장 일에 좀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누구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렇게 모든 전국 현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말 자체도 애가 뭡니까? 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의 원로로서. 본인 스스로는 원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의 원로로서 지난번 당대표까지 예전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으로서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쎄 보수 정당의 도움, 보수 진영에 도움을 주는 건지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는 건지 아무것도 지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당을 지금 4분 5열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고 단어 쓰는 것도 거의 욕설 수준으로서 원로에 걸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로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계속 연이어 이어져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으세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홍 시장이 앞으로 대선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라이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당내에서부터 좀 길을 꺾어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나경원 당선인 당 지도부가 출동하는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또 윤상현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연속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 사람들의 행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행보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몸풀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선 룰이 당심 100%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선 룰이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먼저 움직인다고 해서 당의 권한을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좀 변동성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신속하게 경선 룰을 확정을 해서 어떤 잠재적인 후보들이 공정하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이 흥행도 될 수 있고 다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민심을 더 반영하는 경선 룰로 변경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면 빠르게 황후협 관리형 비대위니까 빠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 전당대가 이렇게 개최하겠다 하는 스케줄을 보여주고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런 스킬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4분 5열 되는 그런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